아 엄마 진짜 말한텀 가자 따까리 치킨 먹으러 가게 오픈도 안했어 너도 갈 거지? 가야지 야 우리 넷이 더블 네이드냐? 뭐래 짜증나 뭐야 오늘 오픈 안하는데? 경수도 많이 먹어 예? 아삭이도 많이 먹고 아삭이 아니고 이삭이요 온조 원래 많이 먹잖아 저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잘 먹는 거지 고학생 뭐?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거 에잇 그거 나연이가 퍼뜨린 얘기지? 걔가 시체 썩는 냄새 어떻게 아냐 한 번이라도 맡아봤대? 저번주에 수업하다 나간 날 있잖아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성사아 잠깐만 이런 자 더럽게 해 알쓰 미안해 뭐하냐 지금 아 참아 너 처음부터 성격 너무 더럽다 현주 연락되는 사람 현주 아니야? 현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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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봐 쌤 제가 볼게요 어 얘들아 현주 좀 잡아줘 너무 덩어 old 좀 힘든 중 금방 병원에 갈 거야 선생님 옆에 있으니깐 안심하고 shell 병원에 갈 거야 예 경찰입니다 술 졸라 참 하셨나봐 학교 짤렀대 왜 저래 학교 짤렀대 왜 저래 학교 짤렀어 학교 짤렀어 학교 짤렀어 아 신경영 수혁이한테 고백했는데 모르겠어 걔가 아무 말도 안 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혁이한테 물어봐주면 안 돼? 나 안 친해 바랑아! 아! 용주야, 괜찮아? 내가 널 무찌리고 쟤가 이 자리에 오르겠다고 뭐야 씨발 아 예 그럼요 학교는 별일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등교하면 모두 휴대폰 수거해서 신고 전화할 아이들도 없고 나가 다 나가서 애들 전부 교실 들어가라고 해 너 다리 뭐야 이거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야 야 우주야 저기 가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성사, 빨리! 야 눈 열라 빨리 야 밖에 어때? 똑같아? 막 다 그래? 와 씨발 와 존나 들려들어 좀비 아니야 이거? 똑같잖아 좀비가 왜 학교에 나와? 영화에 나와야지 아이씨 미친놈이 진짜 여기도 없는데? 있다! 여기 찾았어 어떻게 좀 해봐 비번 관련된 뭘 어떻게 해 아 장난 아니에요 좀비가 나타났단다 회상 구해드리죠? 아이 쌍놈이 새끼들이 아주 출동한대 야 근데 믿냐? 이거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시발이라고 아이씨 아이씨 쌤은요? 안 물렸어요? 어 그럼 나 괜찮아 선생님 팔 물렸어요 쌤 요 어? 이거 물린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물린 자국인데요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나가라고 쌤 물렸잖아요 나가요 일단 일단 차지 잘해 자, 나 Shah 한줄이 없تم 다시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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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깨. 어! 살려줘. 야! 야! 야, 저거! 야! 어! 야! 야! 진짜 왜 그래! 저... 야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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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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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박력한 기술은 그릇을 수있어? 결국 병신에 적어들어 longing 안했습니다. 예의 공격하는 거랍니다. 또 병신에 길러서 병신에 도와주시 뒤지지 않았다. 또 병신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 병신에 도망가면 이 병신에 도망가면 이 병신에 도망가면 그 병신에 도망가가고 이 병신에 도망가가고 이 병신에 도망가가고 이 병신에 도망가고 이 병신에 도망가고 이 병신에 도망가고 왜 이렇게, 이렇게 떨어뜨렸어. 니가 문 안 잡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. 문만 잡고 있었어도 채워 만들었을 거 아니야. 아이씨, 아이씨, 나 짜증나. 아이씨, 아이씨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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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라고, 이 씨발아! 윤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이사가... 왜 이렇게 차? 이사가... 너 왜 그래, 너... 아니야. 나 안 물렸어. 진짜야. 너 물렸어? 아니라니까! 나 아니지?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잖아. 나 그런 거 아니잖아. 도우라고! 아이씨! 도우라고! 이 씨 살 그러지마. 하지마. 수심ост게 안녕하세요. 뱅힝nh 조금 정신 소aku 아... 괜찮았지? 응... 아 너무 잘한다! 야, 빨리 방해! 휴본만 열어. 호스 들어올 만큼. 아, 야쿠셔도 올 때까지 기다려. 나가자. 니가 먼저 내려가. 왜? 밑에 뭐 있어? 아니, 니가 가라고. 경, 경수야! 경수야! 야, 쌤! 야, 정산아! 야, 2층에 쌤 있다! 2층에 담임 밑대. 잡아, 잡아! 야, 이 팀! 배고픈데, 씨! 아, 대수야! 어휴, 씨! 뭐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